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우리 대안가수협회 대전지혜에 시니어치부 우리 창단식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 축하 공간으로 우리 대안가수협회 대전지혜에서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콘서트, 별빛 콘서트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실 거죠? 네, 즐거우시면 박수도 쳐주시고요. 풀이 나시면 마스크 쓰는 것도 해방되셨잖아요. 나오셔서 같이 합변을 보다주셔서 함께 어울려서 하는 콘서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수부터 소개하고요. 저는 살짝 물러가겠습니다. 김공주 가수님 준비되셨나요? 음악 주시면 출발합니다. 김공주 가수의 첫 번째 노래, 오라버니. 여기 오라버니 만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공주 가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공주 가수님. 정말 그러시나니 그늘을 향고 깊이 달린 하루 멀멀 나름이야 날 사랑하신다니 정말 정말 행복하여서 저 흥미로운 압도 느낄 수 아픈 짓도 못합니다 오늘 내 어깨에 기대해볼래요 오늘도 거울한 웃음의 얼굴을 보고 지금 이대로 죽어버렸어요 오늘 거울 난 정말 여자로서 행복해요 오늘 거울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날 해주세요 날 해주세요 잠시도 못 자를 거야 오늘 내 어깨에 오늘 내 어깨에 오늘 내 어깨에 기대해볼래요 오늘 내 어깨에 기대해볼래요 지금이 되고 죽어도 변없어요 난 정말 여자로서 해도 돼요 우리만이 사랑한 땅만 해주세요 정신 못하는 거야 오다오는 목소리에 불고로서요 넷니언어다 오라몬이 넷니언어다 오라몬이 넷니언어다 오라몬이 아멘